네 님은 몇 살이예요? 쪼뽀나 많을 것 같긴 하네요 88년생 오 나이 많다 많다? 88이면 서른다섯 아니야? 서른다섯? 용띠? 네 용띠 하고 잡으러 왔어 오 이걸 잡았어 오 뭐야 너 이거 이거 샀어? 나 다 있어 데릴? 우와 이거 얼마 질렀어? 아 500만원? 윙크 어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잘만두면 뭔데?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이 화려하시네 네 스킨 좋아합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게임? 저는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? 좀 하시나? 저는 개고수 개고수라고요? 네 저 고수예요 님은요? 제가 님보다 고수일 듯? 에이 님 팬티 보여요 님 팬티 흰색임 네 흰색인데 좀 이따 노란색으로 갈아입을게요 으으 비행기 추락한다 허어 님 거기 가면 님 살아요 저는 사는데 님 살아요? 네 저는 살죠 오케이 막 절대 살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치킨 먹어봅시다 오케이 하필 하필 한 25키라고 님 근데 왜 안 내려요? 고인물 아니네 네 님 거기서 내리는 게 맞아요? 터진 비행기 최단거리 몰라요? 저 모르는데 오 님 그거까지 계산해줬 고인물이에요 와 지 아따 님 네 무조건 최단거리요 아 터진 비행기는 최단거리가 제일 빠릅니다 오오 왜 안 알려줬어요 아니 아는 줄 알았지 잘한다길래 오 진짜네 오 처음 알았다 두 명 와요 님 저 느려가지고 1층으로 가셔야 될 듯 님 2대1 가능? 옥상 갈게요 옥상 갈게요 2층 갈게요 총이 없네 하나 오 샛 아 이거 샷건이네 쏘리 쏘리 나이스 근데 왜 둘 다 기절이죠? 듀오 아니에요 이거? 듀오 맞는데 근데 왜 자세가 어디인가 봐요 아 맞네 맞네 뭐야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 오 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막 제가 했으니까 닌이 해주세요 얘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얘가 몇 살이에요? 저요? 몇 살 같아요? 30대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실례 아니에요? 실례 다시 다시 맞춰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물 한 살? 30대 맞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어떻게 알았지 티 하나도 안 났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티 하나도 안 났는데 티 하나도 안 났는데 티가 많이 나는데 fella tailor 님 수지 손잡이 그냥 안 줄래요 욕배율도 그냥 안 줄 gets 네 주지마세요 오케오케 님 다 알 저 이거 오픈마이크로 하면 키보드 소리 들리실 수 있는데요 괜찮았다 네 저iste 괜찮은데요 어차피 저 사플 잘해 가지고 제가 걸러서 들을게요 하하 자신감 없어 오케 하자 키보드 소리 좀 나죠 괜찮아요. 근데 마이크가 스탠드에요? 아니요 이거 그냥 이어포드 마이크에요 어우님 목소리가 좋으셔 가지고 예, 보통 눌러 말 하게 하는데요 돌려깐 건가? 아니요, 목소리 좋네요님 눈치가 없어서 여자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네, 님은 몇 살이에요? 여자어 잘 안해요 저.. 저.. 좀 있어요 쪽보다 많을 것 같긴 하네요 88년생 어, 나이 많다 님 여기 진통채랑 갚아다нал게 88이면 35살 아니야? 35살? 용띠? 네 용띠 맞아요 친구야 네? 네? 어 뭐라고? 친구야 말 편하게 해 나 용띠 잘 없는데 반갑다 아 진짜? 아 진짜 친구예요? 응 아 님이 말 편하게 하려고 지금 아니야 친구야 친구 맞아 오케이 용띠인 거 바로 아는 거고요 옥상에 하나 있네 옥상하게 옥상에서 오른쪽 본다 어 1번 옥상에서 보이지? 응 뭐야 뭐야 어딨어 어딨어 나 애들 안 보 내 바산대 일단 하나 컷이고 창고 간에 안 죽었잖아 너야 옥상 응 그런 거 같아 얘가 그거 나이스 뭐야 나 안에 있었네 잘하네 역시 다사 두 번이니까 그러네 응 얘네 흡수하고 차 타고 잡으러 가 오 이걸 잡았어 오 뭐야 너 이거 이거 샀어? 나 다 있어 데릴? 우와 부자야? 이거 얼마 질렀어? 아 500만원? 데릴만 10레벨이고 미니 M4 스크스 아니 뭐야 스르륵인가? 다 9레벨 프로 현질러 이쁜 스킨은 했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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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줄게 너 잘 죽으니까 잘 죽은 거 어떻게 알았어? 안 싸우면 치킨 먹으면 재미없잖아 맞아 나도 싸우는 거 좋아 이거 팀이다 죽이자 가서 출발한다 왼쪽 차 남았을지도 팀이 있었는데 보인다 하나 보이네 어 확인했어 1번에 하나 보였다 응 시체박스 있고 쏘리 괜찮아 앞에 집 들어갔어 바로 앞에 집 소리 들리는다 계단에 있는 듯 못 넘어갔을 텐데 계단까지 베란다에 있는 듯 내 오른쪽에 베란다다 어디 나이스 잡았어 얘네 새 차 있다 얘네밖에 없었을 듯 그런 듯 시체보니까 우와 이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뭘 봤는데 시체박스 거울 뭔지 아 거울 보면 안 놀라지 감탄하지 와 어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그만해 아 나 근데 첫판이라서 손이 하나도 안 풀렸거든 방금 이거 잡는 건 못 잡아서 아니 밑밥 가는 거야? 아 밑밥 좀 깎게 보급이다 보급 보급 어디고 왼쪽 아 아예 없으면 뚝뱅이 먹고 가자 어디 아무도 가서 아냐아냐 다 봐서 먹는단 말인데 오케이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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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 에스 어 여 내려봐 포탑해줘 응 헤어스 아니 뭐지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앞에 여기 핀해 한대 때려놨어 이거 삼툭 먹고 있다 새 하나밖에 안 보이긴 했어 음 먹을게 먹을게 정치지마 핀 두대 오케이 2번 핀 나이스 얘 혼자 아까 얘가 헤어스 하우스 뭐지 비닐하우스 얘 맞아 똑같이 생겼어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나 뛰고 있어 너 잡으러 가자 이미 가는 중 10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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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 피 먹어야 돼 바이 바이 나 피 먹어야 돼 너 살아?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 1번 바이 나 컷 안 넣어 2 아 맞네 어 제사 등기 주길 잘했다 아하하하 어 나 까먹었는데 어 제사 등기 이거 시내 어 지렸다 이 친구 똑똑하네 푸쉬 올 줄 알고 거기 10포를 깔아 와 그니까 둘 다 그냥 죽을 뻔했다 앤 요즘에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랭코드 돌리는데 랭코드 돌리는데 말을 잘 안해 근데 랭코드 오늘은 좀 말 많이 하게 나 혼자 말해 아하하하 나도 내 혼자 말해 나 혼자 말하면 오히려 편해 근데 옷 알 때 그것도 맞긴 해 애 땀 먹었다고? 응 애 쌀 좀 치나? 아우 애 이렇게 말 치 장난 아니야 진짜 무조건 백발 백중 아 솔직히 팀에서 애 쌀들면 약간 민폐 아님? 아 듀오는 괜찮지 근데 나 오늘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88년생들이 결혼을 그렇게 못했대 어 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대? 나도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 죽지만 봐봐 우리 써클 좋으니까 나 천천히 죽으면 된다 차 안 돼 야 애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서류만명인데 그니까 조심해 뒤에 온 줄 머리 위에 조심해라 인싸클 쪽 네 혼내줬어 노란줄 조심해야돼 응 오 나이스 이거 왼쪽 감는지 봐야돼 뻥기 사운드도 뻥기 뭐야 뻥기 우리 쪽으로 온다 혼자 탔어 뻥기 아니 우리한테 왔어 오케이 왜 기절일까 근데 다세동기인가 그렇겠다 다세동기 다세동기 잘한다 나이스 1번 조심해 나 7탄 먹어야돼 나이스 얘네 차 탄다 그리고 차 타고 온대 얘들 백업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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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두대박았다 핀 두대 하나 기절 차에 있어 주황핀 딱 주황핀 딱 간다 얘네 하나 더 있나 어 하나 더 있어 끝났어 나이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뒤에 해줘 이거 오른쪽으로 돌자 니가 잡은 쪽으로 근데 얘네 더 있어 얘네 다른 싸우다 온거야 얘네가 위에 있던 애 아니야? 아냐아냐 다른 애들 얘네 얘네 아니야냐 얘네 아니였어 오케이 오케이 걔네 두 중에 하나 길래 있었어 확인했고 있어 이거봐 어 확인 개피 식개피 어 술당 까면서 푸쉬 가는 중 술당 홈런 어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차 쓸거야 어? 차 아냐 의문같지마 의문같지마 여기 쓸거야 여기 여기 어 아 오른쪽 무섭다 왼쪽에 있어 왼쪽 보러지 1번 뭐 확인 아이고 prow니 뒤에 있다 아 아 rent 미국 oder 우리 왜 오른쪽 끝에도 있다 오른쪽 끝 내가 잡을게 열린다 WH gig 1번에서 1번에서 안에132 어어 양 무룡이덜 amb 액 으쁘다 애쌀 애 땀 낭비중 얻아 어 쏘클 좋아 와 이따 개잘어 나 괜찮아 살았어 우리 도로가로 가자 도로가로 오케이? 위에 정리하자 도로가로 가면서 오른쪽 위에도 출발하려고 한다 한 발 채웠다 응 그것도 마마 잡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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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기뻐락치 있었네 뭐야 이거 오른쪽에서 안죽었다 아까 전에 길 친구 와 까비 까비 치킨이 코앞이었는데 한 게임 더 하자 4,5g 한 판다 할까? 아 엄청 그냥 bg같다 그치 나 좀 물어봐 bg 아니야? 나왔어 응 너 잘한다 근데 어? 전적 보고 왔어? 아니 전적 안 봤는데 그냥 하는 거 보면 알지 나보다 조금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한다 예? 네? 이제 내가 오더할게 어 마지막에 예? 오더 미스로 졌다 야 와 와이자 갈래? 삼천 갈래? 와이자 갑시다 오케이 솔직히 근데 싼옥은 다섯 판 하면 두 판은 줘라 할텐데 안전하게 뭐 그냥 근데 왜 너 너 근데 아까 초대하려니까 오프라인 돼있더라? 아 나 그거 어 오프라인 해놨어 인기가 많나보네 오프라인 해놓은 거 보면 그냥 계속 초대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오프라인 해놨어 친구 요청이나 받아놔 내꺼 내가 친구 보내놔 음 알겠어 나 어차피 너 오프라인 일텐데 아니 친구 보내놨어 근데 그니까 친구 요청해놔도 항상 오프라인으로 게임해가지고 아 아 너가 그러면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되는구나 아 맞아맞아 아 디코로 알려줘 뒤에 갈게 같이 하자 나 같이 할 사람도 없는데 이 판 치킨 먹고 알려줄게 아이 좀 키울맛이 나겠다 아 무슨 키울맛이야 내가 캐리해줄게 따라마나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확필충 뭐야 방에 숨어있어 방에 숨어있어 와 이거 종독 아 이 친구 뭐야 보여줘 너의 실력을 아 나도 양말을 썼으면 이길 수 있었네 어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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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BS야 맞추기 해롭지? 와 야 시원하다 야 와 오 맞을거같아 정답 와 수리탄 예술이다 와 살리겠다 와 1인칭 잘하긴 한다 프로게임은 누구 좋아해? 나 방송 보긴 봐 나 석TV 거밖에 안 봐 석TV 알아? 어 알지 그 여자 거는 안 봐? 여자는 잘 안 봐 여자는 누구 있지? 여자 어 잠깐만 여자 하니까 요즘에 여자 BJ 여자 BJ 없잖아 여자 BJ 그래도 됐잖아 요즘에 롤만 하는 거 같아 수힛 얘나 이쪽 트리오 바늘이 이쪽 트리오 그리고 걸포 걸포는 잘 안 봐 왜 안 봐? 그 뭐라 해야 되지? 왜? 여자 거를 잘 안 봐 걸포를 잘 안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걸포 거는 왜 안 보지? 걸포 님도 잘하잖아 야 근데 걸포 하니까 너 걸포랑 목소리 좀 비슷하네 그래 그거 나야 이 제시가 왜 내가 안 보냐고 왜 내 거 안 보는데 왜 내 거 안 보는데 나 네가 걸포라고? 야 걸포가 88년생이야? 어 걸포 88일치 친구가 왜 내 거 안 봐 내 것도 봐줘 내 것도 봐줘 나 걸포라고? 아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 거 같은데 친구야 걸포 35시잖아 아니 걸포시면 잠깐만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데? 지금 786명 그러니까 78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살할까? 아니야 일단 근데 시원하게 해봐 시원하게 나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자꾸 소리 탔는데 아니 하려면 700kg 정도 땡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빙이 좀 남달라 거의 300kg 정도 들었으니까 너 또 사람 아니야? 이런 사람들이 일반전하니까 내가 일반할 때 너무 아프지 이제 그 생각 싸우니까 난 약간 대리방송 느낌 나고 좋은데? 어 볼만나? 어 볼만나? 어 볼만나 한다 야 사람들도 시청자분도 그러는데 보는 것도 나쁘지 않대 너무 잘해서 어 저 뒤에 온다 이 새끼들 자전거 자전거 샀다 오케이 어 둘 다 귀여워 어wh 어 Rolle 하하하 번네 많다 주변에 주우도 있네 야 좋다 여기 전망 너 왜 안죽니? 와 끝났고 안 내려갈려나봐 안 쫄아서 안 내려가는 거 봐 나 안 쫀다 야 요거 뭐야 왼쪽에 여깄다 바로 쫄았죠? 아 무슨 소리야 나보다 잘 한다 listened 아니야 내가 몇번 살려줬는데 맞아 맞아 니가 더 잘해 확인 나 죽어있는데? 대박 따 놓고 너무 무서워 치킨 먹어줘 너가 치킨 먹으면 나 청결주신대 친구야 너무 빡세다 따 놓고 이거 잘하고 있어 지금 지금 가는 것도 좋다야 쟤는 버려져 할 필요가 없어 13초 12초 왼쪽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왼쪽 위에 총소리 없었잖아 뒤에 왜 내 말 안 믿어 왼쪽 위에 있다니깐 바보야 아 내가 마이크 나가가지고 아 디코 중에 아니었지 BJ인줄 아 내가 왼쪽 위에 있다 그랬는데 영화 방송 켜고 있으니까 긴장 많이 돼가지고 잘 안되네 긴장 안하는 스타일인 거 알은데 나중에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딥백 아이디 같이 하자고 딥백 하면 로비 채팅방에 내 디코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주가 좀 해줘 나한테 반했네 이상형 그냥 착한 사람이죠? 나 엄청 착해 엄청 착한 건 뭐죠? 망줄로? 누가 제목 지어줬어 결혼의 듀오 야 나 너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되냐 근데? 뭐야? 이렇게 불러? 그래 자기야 음 그래 자기야 나 부를 때 너무 착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정말로 닥쳐